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메노아 영성훈련원장 윤남욱 목사입니다. 그동안 제가 공지하였던 천상의 뉴스룸 회원 이것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세한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누구나 뉴스룸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 일반 회원과 특별 후원 회원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편하신 대로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몇 주 동안 천상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게시에 의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enjoy 하셨는지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뉴스룸이라고 제가 명명하고 제가 천상의 기자다. 그리고 천국의 소식.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갈 본양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작한 뉴스룸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듣는 뉴스가 무엇일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청각을 열어서 그걸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세상 뉴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천상의 뉴스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천상의 뉴스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상의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주님과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골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신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많이 엉켜있지만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귀신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찾아가지만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듣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분 또 교회의 본분을 찾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비기독교인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본분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공동체적인 체험이 증언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게시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뉴스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상의 관점에서 천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이 지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파라다임 시프트를 돌려는 생각으로 천상의 뉴스룸을 열었습니다. 멤버들에게 드리는 혜택은요. 천상의 뉴스룸에서 전하는 동영상을 목금제외하고 매일 받아볼 수 있고요.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회원 전용으로 천상의 뉴스룸 내용을 게시글로 받아보게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제가 나가서 치유집회를 할 경우 최우선으로 이 회원들에게 등록 허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 매월 4,990원, 미국은 4,99전이 되겠습니다. 특별 후원 회원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매누화 사액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와 물질로 또 보이지 않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손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천상의 그분들을 천상의 뉴스룸 특별 후원 회원으로 다시 초대하고 싶습니다. 밴드의 평생 회원이 되고 또 동영상을 계속 천상의 뉴스룸 동영상을 계속 볼 수 있는 혜택도 있지만 특별 후원 회원들을 위한 비공개 스트리밍을 통해서 기도회를 자주 가지고 제가 특별 케어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누화 사액이 자라나도록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자원하여 선택해 주시는 것이므로 부담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의 뉴스룸 멤버가 되려면 여러분이 윤나목TV를 클릭하시면 우리 채널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가입이나 조인 이렇게 나타나 있는 데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반 회원을 할까 특별 후원 회원을 할까를 결정하셔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지불할까 비자로 할까 체크카드로 할까 페이팔로 할까라고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모두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저에게 회비를 보내시면 제가 가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의 국민은행으로 미리 보내신 분들은 원하시면 본인의 은행 구자를 알려드리며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아래에 제가 슬래시하고 조인이라는 링크를 걸어놓을 텐데 거기를 또 누르셔도 가입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회원들에게는 주어지는 혜택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취소하고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가는 달 마지막 달 그것이 한 달이 지났을 경우에 환불이 됩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가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는 혜택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이 윤나묵TV 채널 그 거기인데 거기에서 가입이라는 데가 이렇게 딱 보입니다. 여기를 누르시고 먼저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윤나묵TV 천상의 뉴스룸 동영상을 만나고 싶으면 오늘 회원으로 조인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천상의 기자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게시의 영을 받아서 천상과 대화할 수 있는 분이 되도록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